4월 금제한볼까 오프라인 금제여 뭐 못뒀지? 요거야? 제안 여기도 이제 풀어주네 마두여서 먼저 풀렸네? 풀렸죠 얘도 쬐보 사냥의 악마 제안 아 원래 무제한이었어? 오픈은 왜 무제한이었냐? 마두가 먼저 금제 먹였네? 제안 더러운 호텔 욕졸도 무제한이었구나 마두가 먼저 했네 여기 지금 무제한인가? 여기가 마두가 먼저 했네 제안이야 무제한이었다 이 상고하지 마라 엑셀좌 미래가 보이네 너 사기였다 고고한 엑셀 사기였다 이제 간다 리틀라이트 이건 없죠 우리 여망수 여망 준재 풀린것들 마음의 변화 여긴 무제한이겠지 어 준재한 마변도 풀리나봐 마음의 변화 리버스는 막 쏠쏠했는데 임페리티 근 사기 아닌가? 이거 원핸드쇼 아니에요? 준재한이네 여긴 이제 무제한이다 임페리티 근 그리고 의 의 풀린다 의 주장이네 의 곧 풀리겠네 의 음 아 그립봉 금지야? 야 그럼 의미 없잖아 그립봉 금지야 용사댁 해라 그립봉 금지야? 여긴 살아있어요 무제한입니다 어 그립봉 그립봉 풀림 야 그리고 폐왕 권룡 다크부름 어 여기도 마두도 준재한이었다 풀렸지 이게 왜 준재한이었지 폐왕이 사기였나? 아니었는데 펜드룸 대고 그랬나? 석방이다 어 어 이건 뭐지? 잭나이츠 오르페골 기루수? 아닌데 얘는 뭐예요? 얘 무슨 풀림 기루수 기루수 애초에 마주는 풀려있었다 여기도 풀렸다 기루수님 야 센서만별 무제한이 좀 압박이였는데 삽서만별 무제한이었다 스드 금지죠 오프라인은 스킬드레인 스킬드레인은 아예 금지지 맞나? 제한인가? 스킬드레인 하데스 좋아 악마 초동 죄보 사냥 죄보 이제 그만해라 뱀눈꿀 이번 디스컵 마지막이다 뱀눈꿀이 음 뱀눈꿀이 이번에 마지막이다 오 얘는 에라타 근데 큰 차이 없네요 오프라인은 지금 뭐가 지배중인가요? 여기도 뱀눈인가? 뱀눈이라서 이거 먹은건가 음 마디우는 4월에 또 뜰기 디스컵 끝나고 뜰기는 뜰텐데 뭐 뱀눈 쪽 좀 먹겠지 요렇게 아마 제한 아니면 준제 먹지 않을까 제한 아니면 준제한 금제리스트 에라타인 제한 제한 폭정용 여긴 아예 무제한 여긴 제한이네 마디우는 왜 무제한이죠? 제한급인가 얘가 얘 거품 아니야? 음 정룡이지 다 풀렸잖아 마디우 정룡 다 풀렸는데? 여긴 왜 제한이지? 범부잖아 그쵸 범부죠? 처음 나올 땐 걔 오졌나보네 마디우랑 메타가 좀 다르겠지 왜냐 여기는 카드가 훨씬 많이 풀려있잖아 마디우 금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음 공감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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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구독료 부부비격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